여성 축하합니다 여성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여성의 날 세계 축하합니다 오늘은 서울라이트를 휘지버지게 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불 연락을 해봐야지. 안에 있어. 누가 봐도 강대불 씨 뒷모습 아 이쁘게 입었네. 안녕 안녕 이런 하나 했잖아요. 인생도 꺼러 살아라 이렇게요. 어떻게 설레는 기차이 어떡하니 전명선 어디 갔냐 전명선 근데 모르겠어 콕 하면서 영상 찍지 마요 전명선은 카톡으로 따질 거면 지가 와서 쳐 고르던지 해로운 인물 해로운 너무 해로워 너무 해야 돼 난 너무 예쁘다 누룽이 얼굴이 장류야? 형이 얼굴 더 작거든요. 다 꿀깝들을 딸고 있네 진짜 이거 누룽지 딱 끓여서 먹으면 술 쫙 깨지 않을까? 너무 깨질 것 같긴 해. 맛있을 것 같긴 해. 시큰둥하네 씨발 안 먹어 아니 아니 안 살래. 꿀 하나 살까? 꿀은 왜? 이거 보고 안 살 수가 없어. 아 너무 웃겨 뭐 살이 사야겠다. 고생이시다. 그러니깐 아무튼 저희는 우열곡절 끝에 장을 다 봤습니다 오 여기 너무 예쁘다. 나무진다. 그래? 여기 완전 내 집 갔잖아 여기 에듀게이션 보면 어떻게 와? 좀 말해줘. 나도 여길 잘 몰라 야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어 어디야 뭐 보여? 나 너무 힘들었어. 너 근데 썸남한테 야초 파트나 했잖아. 썸남이랑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샷까지 갔다 왔는데 오 맞네 너? 머리까지 주리를 들고 왔네 완전 그래서 내가 늦었으니까 나는 정도 지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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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옥 너무 예쁘다 여기. 너무 잘 보인다. 칭찬해 한옥국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잖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안녕하세요 한옥에 도착했습니다. 한옥 도착구 시마시따 아잉 아 예쁘다 이런 거 들어가네. 이런 거 다 써버리는 거 우와 그렇게도 찍을 수 있어? 난 이렇게 찍는데 그냥? 우와 저 방신배 문 또 뭐 있는 거야? 내 말이야. 문 열어소 안 열어 안 열어라 나갈까 개가 진짜 안녕하세요 대왕 데뷔마음 아니하십니까? 네 오거라 누데이크 케이크를 사왔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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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고마워 아 비싸 버릴 것 같아 이 건 없단다 그럼 누 건데 이게? 당연히 서울라이트 거죠? 어.. 여의주를 없다대냐 야 벌써 나 왔어 나 오빠가 또 계속 시금단나 이 우르랑은 또 야 오늘 여기 채널 폭발하겠다 아 너무 흥미로워 어휴 누구야 이거 센스? 이거 승준이야 왜 이렇게 잘해 누룽진 아까 산다고 했는데 계속 애들이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누가? 현대문이 아휴 누룽년 뭐? 아휴 누룽노래 아휴 누룽노래 아휴 누룽노래 몸도 잘 안쓰는데 자꾸 화장실 촬영하고 뭐 자꾸지 다 들어갈 수 있어? 여기를 왜 다 들어 야 완전 우리 꼴을 남녀 혼탕하는 거야? 뚠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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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녀 혼탕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 왜 내가 폭풍에다가 이딴 거 써 어 이딴 거라니 한 번 했다 아까 이거 뚱땅땅 이지랄 아 뚱땅땅 이지랄 토끼 소주? 미즈와리 해먹을까 했지 내가 너네 말투로 한 번 해도 돼? 어 물이나 처먹어 뭐 하는 거지?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? 난 너무 싫어 나 저런 거 아 엉덩이지 마 물 들어 물이나 처먹어 여기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영화로 맛있을 거 같아 짜장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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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포인트로 왔잖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영화루루 짜장루루 너네 무슨 부부 사기단 같아 승진아 넌 욕하면 안 돼? 어 넌 그런 나쁜 이미지 아니니까 왜 그래 인성 터져서 다 락가는 사람들 알지 유튜브랑 정반대인 사람들이 아니 다들아 있는 그대로 살자 우리 오늘 내가 틀어내줄게 믿고 따라와 내가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뭔 소리 알지 와 주세요 왜 그러는 짓을 해? 야 진짜 여기 의식 존나 많이 한다 이거 다 빼주셔야 돼 근데 얘 카메라 들어오면 말투부터 바뀌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한테 빨리 오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 아 너무 기분 좋다 그만 찍고 찍나 봐 아 나 다이어트 중인데 좁혀서 짜장 색깔로 만들어볼까 이거 진짜 미쳤네 나 쩝쩝대 나 쩝쩝대 어 나 왜 그러지? 맞아야 돼 아니야 존나 좋아 진짜 심한 사람들은 진짜 듣기 싫어 그게 여기야 나야? 응 나 그 정도 아니야 이거 존나 컨셉이에요 여러분 배부리는 코 밑에 땀이 진짜 많이 난다 어 왜 끝이 하는 거야 그런 거 계속 해줘 나는 주먹 존나 좋아해 아 그래? 주먹 좋아하는 사람들이 좁혜가 있다 그랬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좁혜가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이야 진짜 너무 속 시원하다 부관 어떻게 그렇게 벗으셨어요 선생님 이런 능진 미달새끼랑 같이 채널을 운영했다니 여보 왜 짜장면 줄지가 않냐 왜 이렇게 여자처럼 먹냐고 왜 이렇게 여자처럼 먹냐고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이야 야 너무 덥다 얼음물 있나요? 불행수 나 만두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음 내꺼에 죽인 듯이 내 이 재밌는 포인트가 너네랑 살짝 달라 얼굴 진짜 왜 이따그로 찍는 거야? 너네 이렇게 찍잖아 죽인다 야 죽인다 죽인다 가자 전통주 좀 사자 나 토끼야 나 토끼 나 이렇게 앞니 빡빡 닿는 여자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아 가짜 같다 가짜는 너지 나 미니씨야 미친놈아 남이 아니고 미친놈이라니까 그쵸 많이 끌어올렸어 바보야에서 바보야 바보야 고치쏘사마 되시다 난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전통주 사러 왔어요 야야야 이렇게 있다고?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진짜 달달하면서 상큼하니 엑스레이도 먹어라 엑스레이도 토끼도 하나만 먹으면 안 돼? 토끼 주세요 물 타먹어야지 미소와리로 먹으려고요 물이라고 하지 말고 언더라로 언더라로 예 오늘 저를 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술도 제가 사요 소중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머나 여성의 날이 맞아요 어머어머어머 특별 선물 장떡대는 뭐예요? 저 장떡대는? 그냥 얹어놨어요 아.. 저기 어깨 야 맞수어 너무.. 그냥 얹어놨어 그냥 얹어놨어 그냥 얹어놨어 엑스레이만 얹어놨어 재미난 저녁대 초여 저희 오늘 남녀 혼탕 하려고요 아니에요 얘 바람이에요 오 굉장히 비범한 생각인 거 같아 비범한데 여인으로 두자 여자가 화이팅 아 죽겄다 야 죽겄다 안녕하세요 연애가 중매 아 기다려주세요 중매 대상 누구예요? 중매 대상 최재훈 씨고요 일단 재미없는 거는 보장 되시고요 재밌다고 지도 빨리 찾아봐 우리 이미 옷을 씹어 쓰레기 냄새 안 안 돼 양파 썩었는데 존나다 여성의 렌트야 와 근데 너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얘기한다 여성의 렌트야 엄마 안에서 피난다 오늘은 이즈버지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파자마 파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일하고 못해 몽순입니다 응 난 너무 예쁘다 내가 요리를 진짜 잘해 김치찌개를 기깔라기 때문단 말이야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위생이 없어 위생은 직조 아 자 그러면은 김치찌개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마 위생 조졌음 이미 도마 위생 조졌음 나 손 안 좋아한다 야 이거 치울 거야? 이거 아까 내가 치과 가면은 그 물을 들어서 알지 알지 가글하고 뱉으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건데 진짜 얘기해 하 진짜 개타스럽다 어떻게 같이 했어? 하실 콕 나오고 뒤에서 있어 아유 진짜 너는 이거 아니면 뭐 해먹고 살 뻔했어 어머어머 이쁜서 가는 거 봐 어떡해? 나 이런 비호감 아니야? 비호감이지 야 너 지금 되게 암말 아는데 호감이야 그래? 뭐해? 돼지고기부터 볶을 거야 너 잘해? 너 코 파고 손 닦고 해 야 배가 온 거 아니야 야 빨리 그 어이구 뭐야? 그 아줌마가 손 말려줬어 아 진짜 맛있겠다 그 슬취 마줌마라 봐 자 그 슬취 마줌마라 봐 그냥 먼저 놨어요 아니 아니 자 뭐 도와주면 돼? 꺼져 지금 넣지 마 달고 열어주잖아 무슨 향수야? 아 어떤 새끼가 향수를 뿌렸어? 무슨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못된다고 침 뱉으려고 장난이지 내가 세팅을 너무 이쁘게 한다 배우는 집 자식이다 나 진짜 너무 행복한 게 숟가락 젓가락 떡밥 넣는 사람 2023년도 처음 보고 이거 떡밥 넣는 사람이 없다 지금 맛있어? 어 엄청 빡빡신다 배구랑 마늘 이 정도면 돼? 너무 좋아요 너무 잘라졌어 어떡해 어우 미친 신랑감이다 진짜 마늘을 이렇게 많이 해요? 마늘 많이 봐야돼 마늘 먹고 타면 되자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거예요 아시죠? 여러분들 김치찌개 색깔이 왜 이래? 나도 좀 충격인데 이거 왜 이래? 원래 이럴 수가 없거든? 응 김치 너무 많은데 김치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김치찌개야 이 또라이야 이제 나 뭐해? 가만히 앉아있어 제발 가만히 앉아있어 제발 얼마쟤? 많으셨다 다 먹을 수 있어 아 너무 편하 응?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은데 맞아 왜 찾으시는데요? 왜 찾으시는데요? 우리 슈트 울리는 거 빨리 해 맛있다고 기다려봐 너네처럼 재미는 없어 다 안 된다 우리 우린 그런 용도가 아니야 우리 다 알지? 야 왜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무슨 쌀알 같냐? 아니 얘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너 없는 거 아 아니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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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대박이다 응? 멋지다 웬일이야 뭐지? 대박 아니 너 어디에 앉을 거야 우와 완전 색채롭다 다채롭다 다채롭다 어머나 얼굴도 완전 다채롭다 어릴 수 있어 골뱅이 삼겹살 erald 김치 잘 먹 French 고객 나 이뻐 예쁘게 너무 잘 나와 등이 맛있다 ιο 아시는 분 운동 좀 많이 하셨나봐요 약 고기 다 식는다 어? 벗어서 보여주면 안돼?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맛있게 먹어 이 zouda g겠어요 아 여기 한국 있지? 어머나 잘 먹겠습니다 유 Kinda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자! 거국적으로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! 자 여성으로 이행시 해봐요. 아 먹자! 여성! 화이팅! 기완리에 박상머리하고서 코 물었어. 요즘에는 근데 식당에서 코 푸면 죽빵 내리는데 김치찌개 잘 끓었다. 예술이지! 아무튼 그렇게 쥐라라더니만 해. 나 이제 배불러서? 진짜? 응. 진짜 씨야맛 저까지 쥔다. 과냉각 상태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팍 주면 확 얼어버려요. 후세지 꽁 싸는 것 같다. 완전 비계 덩어리. 야 느낌 봐. 뭘 느낌 봐요. 맛있다. 짭짤해. 간 잘 됐다. 어머나! 오차 오차.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ㅋㅋㅋㅋㅋ 울랄라! 울랄라 미슈. 시시시작! 여성 축하합니다! 여성 축하합니다! 여성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여성의 날 여성 축하합니다! 여성 축하합니다! 여성이니까 제가 둘게요! 여덟아! 뭐해? 민중료! 유성 축하합니다!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이번에 시엘이 입고 나온 브라자랍다. 홍선아. 근데 너 진짜 짧아.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. 가까이 와봐. 더 가까이 와봐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랑 펼쳐요. 저 유리 비춰봐. 엄청나서 하는 거고. 나 154인데? 20cm가 이거밖에 안 돼? 너 다리 방금 들었잖아. 이거 말꼬라 기상한 애야. 너 좋아하지 마. 물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맞는 거 같아. 그거 알지?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.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한번 앞으로도 열심히 근묵적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. 그리고 오늘 이런 아름다운.. 야 저거 의미없는 고마워하지? 빨리 봐라. 아 진짜 고맙다. 진짜 고마워네. 오늘 이렇게 또 예쁜.. 됐어. 예쁜 한옥 펜션 너무 잡아줘서 고마워요. 내 목에 빙베 낀 거 다 빼라. 너무 예쁘다. 내가 찍어줄게. 어머나 둘이 너무 예쁘다. 하나.. 야 너 존나 배가 커 보이니까. 왜 뒤로 빼는 거야? 나 가만히 있는데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오빠. 하나 둘 셋. 수고하셨습니다. Ear Rat 그리고 바꿔 않고요. 눕 Blockchain 철 minority 가지고 see you 어느 타이몬 이 뭐 ש 이 시청 Audi abb